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닝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닝콜 누구나 아마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닝콜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을 나가려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새벽기도에 기뻐히 참여하는 자들은 아침에 꼭 모닝콜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 모닝콜이 한 번만 딱 울리는 게 좋지 5분마다 한 번씩 울리게 하는 것은 만성피로가 일어나는 만성피로증후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울리고 깨어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다가 5분 있으면 또 그냥 조금 자다가 또 우르르 울리면 또 깨어나고 또 누르면 또 깨어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는 일단 깨어났다가 다시 누우면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전달물질이 있어요. 그 신경전달물질이 신경세포의 수용체라고 그러죠. 거기에 딱 붙게 되면 이게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아데노신이. 그래서 일단은 깨어났다가 스누즈를 딱 누르면 이 아데노신이 딱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잠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러면 5분 후에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졸려서 누르면 또 아데노신이 분비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과 매우 비슷한 물질이 카페인이에요. 그런데 카페인은 그 수용체에 달라붙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 신경세포에 달라붙을 수용체에 커피를 마시면 그 카페인이 그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서 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카페인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차라리 딱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참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것은 물론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잘 그 직장이 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원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사람이 되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모닝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이야. 자 이제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10명의 처녀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터디에 오는 거야. 그래서 밤늦게 기다리다가 졸려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있을 때야. 그 깨어있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야 된다. 이거예요. 등불을.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가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기름을 다시 사서 가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시기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닝콜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울림. 이 울림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자에게 울림이 왔다. 경고가 왔다. 이겁니다. 깨어날 때가 왔다. 그때 즉시 듣고 깨어난 사람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졸려. 그래서 한 번만, 5분만 더 자자 하고 그냥 순우주를 딱 누르면 또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자다가 또 깨요. 그래서 요새는 아주 기발한 알람시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알람시계냐 하면 그 알람시계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프로펠러가 핑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떨어져. 그럼 그것을 주워가지고 다시 끼어야 알람시계가 울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알람시계는 발이 달려있어. 이 바퀴가. 그래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휘익 멀리 가버려요. 그럼 그것을 일어나서 잡아서 제 위치에 놔야 이게 알람이 끝나는 겁니다. 또 어떤 알람은 알을 낳고 꼬대 가면서 알을 낳아. 플라스틱 알을. 그럼 그 알을 낳은 것을 주워담아서 다시 넣어야 알람이 끝나는 거야. 또한 요새 새로운 알람이 또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알람이야. 그래서 잠을 자다가 알람이 딱 울리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고개를 싹 돌려서 풍 하고 그 잠자는 사람의 옷에 딱 박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뜯어서 집어넣어야 이게 알람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새 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날 때 즉시 깨어나는 것. 5분만 더 잘자. 또 졸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공피비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문서 6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자문서 6장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리고 내 공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참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갑자기 가난해진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적군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게으름이라는 것. 깨어날 때 깨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깨어나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즉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또 예수님은 롯을 비유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와 같이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인자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천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제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왜 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둔감에. 하나님은 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고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제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이야.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20년 동안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900살 이상 살도 그럴 때 아니에요? 무두셀란 969세까지 장수했잖아요? 이 노아가 480살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언제까지? 600세가 됐을 때에 홍수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 홍수로 멸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거야. 너희들은 지금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다 이거야. 방주를. 어디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산에다가 지었어. 산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저 노인네가 이제는 노망이 들었구나. 치매가 걸렸네. 그러면서 한 사람도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 준비하지 않아. 깨어있지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깨어있어서 집도 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물건도 사고 팔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했지만 그러나 갑자기 홍수가 다가올 때 그들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야. 무려 120년 동안 지었던 노아의 방주가 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의 암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한 모든 생물체는 다 살았고 그 외에 육지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당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노아와 로세의 비유를 통하여 깨어있으라 그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중들임 받지 못한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슈거라는 것이 과거에 얼마나 큰 이슈가 됐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슈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어오고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내는 올라갔는데 남편이 남아있고 남편은 올라갔는데 아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인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닝콜 여러분에게 울리셨습니까. 울리셨다 그러면 아직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모닝콜을 듣는 사람은 깨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발로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 있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났던 노아도 그 직업이 목수였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어디 있냐. 잔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식들을, 자녀들을, 아내들을 부양했을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노아는 구원을 준비했다. 우리의 믿는 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아주 필수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돼요. 흐름에 반대되는 것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연어가 새끼를 낳고 자기 본향에 가서 죽듯이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여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하고는 반대 방향이야.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믿고 우리가 세상도 좀 즐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천국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는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둘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제 각기 제가 갈 길을 갔다가도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해요? 노아가 동행했던 것처럼 늘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 목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과거의 다윗은 또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공식적으로 기도했어요.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3시 이 공식적인 기도 그러면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것 봐서는 새벽 기도를 했을 것이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철야 기도도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 우리가 세상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거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이거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말세 때의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동일한 것이 동일한 무엇이 동일하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사단의 마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자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사단이가 합법적으로 그 세상의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그 굴레에 다 끼어 있어 원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바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세상의 임금 바로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과 예수님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세상의 일 마귀의 일을 그냥 면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그토록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화는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은 교회를 아주 극혐오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는 나의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만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임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이기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타락한 내 예 자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사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타락한 욕심과 싸우는 전사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백전백승하고 예수 밖에 있으면 백전백패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구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정신을 헷갈리게 한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거부합니까. 웬만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귀신의 영이 있는가. 불신의 영.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기고 그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것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차지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흑암의 권세를 내어 쫓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유함을 입는다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무슨 귀신이 들렸나 무슨 악령에 사로잡혔나 이런만 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내 자신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부인하면 성령님은 슬퍼하시면서 뒤로 물러나시고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마귀처럼 행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여 성령의 그 뜻과 게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야말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므로 말미암아 분별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연입니다. 세상의 흐름이에요.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모든 육체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죄라는 것은 결과일 뿐이야. 영적인 타락의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오고 하나님의 신을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부모를 부모에게 부류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나뭇걸 타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순종하면 그것을 거부하면 양심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양심이 나중에는 화인을 맞게 된다니까요. 화인은 그래서 웬만큼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별로 가책이 없게 돼요. 처음에는 큰 소리로 하지마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야. 너 그것을 행하면 죽게 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마. 분명히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야. 죽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진다니까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불안 염려 근심 초조 걱정 근심 우울증 강박증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 질환들 불면증 이런 모든 것들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질 못하는 그러한 분리 작업이 일어난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것 죄라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내가에 심기운 나무가 푸르청장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와 같이 실족하지 아니아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 거부하는 삶은 그야말로 경색된 삶이요. 뭔가 막혀있는 삶이 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에도 많은 가지가 있지만 어떤 가지는 경색돼 있어 수분이 영양수가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농부는 그 열매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아궁이로 가는 거예요. 불러가는 거예요. 왜냐? 잘라야 다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돼 있으면 경색이 돼 있으면 잘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 가지 모양의 변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적인 변태 성적인 도착 관음장애 노출장애 성적인 피학장애 이것은 좀 문자적인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추한 행동을 하자. 성적으로 추한 행동 노출하고만 그리고 아주 강제적으로 성적인 폭행을 하고 또 그 폭행을 즐겨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병이야. 또 어린 소아성장애 어린아이들만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그 귀신들의 역량 아닙니까 세상의 영들의 역량 아니에요. 거기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물품 음란 뭐 인형하고 결혼하고 뭐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돌고래가 좋다고 돌고래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식을 그리고 그리고 1년 후에 돌고래가 죽으니까 그냥 막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참 희한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인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첫째는 미혹 속임수예요. 괜찮아. 한 번만 괜찮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게 해서 쾌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을 준 후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 받게 하는 거예요. 코를 꿰는 겁니다. 안 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채찍이 오는 것입니다. 학대가 오는 것이에요. 무서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러한 성적인 도착증이나 변태에 사로잡히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 명예를 더럽히고 물러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 심각한 심장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하면서 동성애 인권 좋다 이겁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될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의 말씀이 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왜 그랬겠어요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악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된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염병 처럼 이 코로나 처럼 이게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죄는 죄는 누룩과 같아서 퍼지는 겁니다 전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방지 하는 이 사회적인 풍조가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정력과 타락 이러한 성적인 도착과 변태적인 행위와 동성애와 이러한 비정상적인 역행하는 폐역하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자초한다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심판은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오면 심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옳거니 그르거니 아무리 토론해도 그건 자유야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야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 역사를 행하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러한 것에 오염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주의의 만연함 이 물질주의라는 게 뭡니까 육체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물질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것이 목표야 안정감 이고 쾌적감 여러분 돈 잘 들어오면 기분 좋죠 뭔가 좀 평안함을 느끼잖아 아이고 뭐 좀 살만하네 그게 물질주의라니까 우리의 돈이라는 것은 육체의 어떤 쾌적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돈을 가지고 예수 잘 믿게 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천국 가는 표를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어서 좋은 침대를 가졌다고 해서 쾌적한 잠을 수면을 채울 수 있습니까 큰 아파트 좋은 차 이걸 돈을 가지고 샀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육체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테리얼리즘 물질주의라는 이 물질주의가 세상에 흐르는 문화야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배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물질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걱정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주의가 있는 거예요 마테리얼리즘 우선 눈에 보이는 성장 많은 성도들이 좀 모여야 되고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배당도 취해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장이 중요하게 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질로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어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내적인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충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과연 3천명 5천명이 되는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다 지역지역마다 흩어져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소수의 무리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사도에 가르치는 대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지역교회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다른 교회가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교회끼리의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양을 부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배당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가 면죄부를 팔게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들 모임에서 참 저는 특수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은 안 하지만 성도들이 좀 많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헌금은 얼마나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목회자가 성공했고 성공하지 안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인정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단계처럼 말이야 말할 수 없는 물질주의적인 타락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느냐 그대로 두시겠냐 이거입니다 우리 한국 대형교회가 세계에서 10개 교회 안에 대6개 교회가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좀 큰 일도 행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권주의에 휩살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게 물질적으로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뭐냐 성장주의 이걸 경고해야 돼요 교회가 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각 교회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성전이라 이거야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 닥장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닥장교회 그냥 알 많이 낳도록 대우로 수용해가지고 이게 지나친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느냐 그 배후에는 이 성장주의 교회 성장을 외면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성장이 진정한 성장으로 착각한다 이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역사에 교회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하지 말게 대기를 말해 헌금도 마찬가지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눈에 보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려야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투자하니까 하나님 백배로 주시오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월이 여김을 당하십니까 큰일 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잘못은 영적인 공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는 많이 만들었지만 과연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미 유럽교회가 갔던 길을 그대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했는데 또한 그러한 모임과 예배와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개혁이 가난한 자를 돕고 유럽교회에 제가 공부할 때 보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양노원 가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자산하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루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마루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하실까 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누구를 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마리아 마루다는 불평했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제사 중심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야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제사 안 받아서 지성소에 그게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 안 받고 영원히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거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예배의 습성이오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그리안 목사님이 세 나라를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인상에 깊은 세 나라를 들며 첫째는 아침마다 새가 지저귀는 나라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는 하나님이 위대한 자연 속에 있는 나라 두 번째 나라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공장이 움직이고 장사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본 공업대국 경제대국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일본이 발달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인상 깊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새벽에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 새벽 기도회를 부르는 교회의 종소리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거기에 허락이 되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종소리 못 들리게 하죠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구나 그야말로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코리아 오 코리아 너는 동방의 촛불이다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바라게 되면 동방의 세계를 비추는 촛불이 되리라 바로 우리나라는 무궁화의 나라 샤론의 꽃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닝코리아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성배의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휘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로 말미야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크게 확장이 되고 이제는 일어나 동방의 빛으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